xsfm입니다. p o d e r a 나이 들어 보여?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늦춰줄게! 앤서910이니까!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이준영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수하면서 요파씨와 그알씨를 밥진구로 삼고 있는 안양은 아니고 안산의 이준영입니다. 야 이거 10년 전에 쓰던 말이라 기억도 안나네. 내가 안양의 이준영이다. 최근에 제가 나온 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 갔다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좋게 된 일이 떠올라 사연을 적어봅니다. 이준영씨 재수생이에요? 인생의 황금기죠? 재수생인데 또 투표를 잊지 않고 투표소에 갔습니다. 그냥 공부 빼고는 다 열심히 찾아서 왔거든요. 이게 또 한 2년 뒤에는 투표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때는 2014년, 괄호.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괄호. 저와 제 친구들은 매년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나요? 아니 영어 말하기 대회. 자신이 있었거나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한참 배울 때는 영어를 잘하는 내가 되게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영어로 무언가를 말하는 일이 흔치도 않고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영어로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게 멋있어 보였으니까요. 그대로 말하고 있네요.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외국어를 하는 건 멋있어 보이죠? 네. 시간이 지나고 학교에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처럼요. 멋있죠. 초등학교 때는 그렇다 이 얘기죠. 초등학교 때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어요? 초등학교 때 멋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그것이 한글보다 멋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초등학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겠죠. 시간이 지나고 학교에서 영어대회 신청서가 나왔을 때 저는 드디어 하는 생각과 함께 신청서를 냉금받았습니다. 아 열정적인 참여자였군요. 그렇군요. 학교가 좋아하죠. 신청서를 쓰고 1층 영어교실에 있는 신청함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의 통을 확인하니 통에 써진 글자에는 영어 말하기 대회 신청함이 아니라 영어 연극 대회 신청함이 아니라 이라고 써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멘탈을 교토의 정서라고 하죠. 그렇죠. 에디터가 만든 말인데요. 교토의 정서. 그렇죠. 영어 대회니까 비슷한 거겠지. 정확하게 써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극 대회라고. 라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넣고 교실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신청서를 쓴 학생들이 모이고 그중에는 저와 친한 친구 한 명 A도 있는 것을 확인한 저는 그 친구와 대회에 대한 대화를 내놨습니다. 나. 너 이 대회 왜 신청한 거야? 연기 잘해? A. 아니 나 이거 영어 말하기 대회인 줄 알고 신청했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김재린 씨도 매우 훌륭한 인품의 사람일 거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죠. 그 친구도 저와 같은 이유였더라고요. 서로 어이없어하며 웃었습니다. 연극 멤버가 다 모이고 영어 연극 대회를 담당하신 선생님께서는 전에 진행했던 연극을 보여주셨습니다. 연극은 흥부전을 영어로 각색한 내용이었고 저와 A는 연극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와 흥부전이요? 흥부전을 영어로 각색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우리도 흥부전을 공연할 계획이고 배역을 정해야 한다며 배역을 정하는 뽑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전에 진행했던 연극은 흥부전의 작가가 살아있었다면 고소를 냈을 정도로 크게 왜곡되어 있었고 왜죠? 형을 죽이나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큰일 났다. 이건 졸업 때까지 놀림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안 한다고 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좋은 역할이 나오기만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혜택이 없는 한 주인공이 되는 것은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너무 리얼한 설명입니다. 원래 무대에 한가운데 말고 옆 옆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인자 같은 관심을 받는 것이 좋은 저는 주인공인 흥부가 가장 관심을 많이 받겠거니 생각하고 흥부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인드로 뽑았습니다. 저는 제비 역할에 당첨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제비가 되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 역할이 주인공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질지도. 흥부전에서 제비 역할. 어쨌든 근데 풀로 나오는 건 아닐텐데요. 그쵸? 역할이 초반에만 큰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어처분이 없이 왜곡되어 있는 흥부전이 아닐까. 근데 일단 다리가 부러지겠군요. 그렇죠. 아 그리고 두 번. 아 맞네. 놀부가 한 번 또 부러뜨리지 않나요? 일부러? 자주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네요. 맞네요. 이 역할이 향후... 일단 편한 건 영어를 안 했답니다. 아우치! 뭐 이정도에... 오 마이 갓! 왓더! 나중에 놀부가 부러질 때는 그냥 왓더! 이 역할이 향후 5년간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지도요. 역할을 정한 후 저희는 학교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주기적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동물 역할이니까 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비중도 별로 없을 것 같아 대본을 받기 전까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대사와 행동이 생각보다 많아 정말 왜곡됐군요. 대사와 행동이 생각보다 많아 힘들었지만 아우치가 아우치 말고 많았나 봐요. 저 그리고 다른 연극 멤버들 모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발표일이 다가올 무렵 학교에 있는 시청각실에서 리허설을 한 번 해보자는 선생님의 요청에 점심시간에 시청각실로 이동했습니다. 저희 연극 멤버들은 연극하는 모습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듯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시청각실에 들어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소문 안 내고 조용히 갔다. 그런데 학교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하나 둘 들어오더니 서른 개 정도 되는 의자를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리허설인데도요 그렇죠? 저희는 적지 않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높으신 분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했고 선생님들은 예상보다 더 큰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덧 발표일이 되었고 저희는 연극대회 발표 장소인 상록구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내 행사가 아니었나 보죠? 구청을 갔어요? 네. 많은 학교가 참여하는 행사인가 봅니다. 서울 촌놈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안산은요. 서울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애가 겁내 많습니다. 학교도 되게 많고요. 학생도 아주 많죠. 규모가 커요. 교내 행사인데 외부를 빌려 산다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록구청에 있는 시민홀은 약간 큰 영화관 정도의 크기였지만 제게는 마치 고척돔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리틀 관종이 무대 위에 처음 올라가 보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보다 크다. 그렇죠. 공연장은.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무대가 하나 있죠. 뭐요? EBS 공감 무대. 생각보다 짱네. 그래서 제가 내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매봉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좁은 데서 왜 유병제를 발견 못했는지 모르겠다. 이유는 뭐죠? 진짜 바로 앞일 텐데요. 그렇죠? 그때 안 유병했으니까. 리허설을 한 번 해보고 저희 연극 때까지 자리에 앉아 다른 학교의 연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들이 있죠. 저희 순서가 상당히 뒤였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인드가 되시네요. 이분이. 그러게요. 원래 공연이 늦으면 스트레스가 극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끝나고 놀고 있는데. 이분은 무대를 직업으로 가주셔도 되겠네요. 그런데 연극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학교 학교 시간을 넘어갔고 저와 A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학교 친구들이 오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떨고 있다가 발표를 준비할 시간이 되어 무대 옆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의상을 입고 마이크를 찬 다음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다가오셔서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셨습니다. 네. 본인의 얼굴에 분장을 해주셨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렇길 바래요. 이준영 씨 얼굴에. 반대면 많이 이상하죠. 깜짝 놀라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다 발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거울을 확인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의상으로 회화화 되었던 저는 얼굴 분장으로 한층도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제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시게 말해. A의 안부가 걱정되어 확인하니 이미 A는 분장을 받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A가 무슨 역할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무대로 나와 간단한 나레이션을 하고. 제비가요? 어디로 날아가지? 뭐 이 정도 아닐까요? 강남이 어디더라. 옆에 있는 다른 대기질로 투장한다는 흥부가족과 노을부가족이 나와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연극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말하는 데 큰 목적이 있어가지고 나무 이런 애들도 대사가 있어요. 그렇겠죠. 억지로 대사를 좀 분배해주는 경향이. 그래서 각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우치가 끝은 절대 아니다. 뭐 메딕! 이런 것도 있고. 메딕! 메딕! 흥부가 놀부에게 쌀 좀 빌려달라고 하다가 놀부 아내에게 밥주걱으로 뺨을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흥부 역할을 맡은 A는 A가 흥부군요. 아, 아주 큰 밥주걱. 바로 대략 벽걸이 에어컨 사이즈로 뺨을 맞고 뺨에 달라붙은 밥을 먹으며 오히려 좋아하는 장면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흥부전은 해악성을 띠는 작품인데 A의 대사는 전혀 웃기지 않고 너무나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흥부가족과 놀부가족이 퇴장을 하고 저는 대기실로 온 A의 등을 토닥거려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친구와 이준영씨의 마인드는 다 어떻게 해야 망신을 덜 당하는가로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장면 다음에는 제비가 구렁이에게 공격당하는 걸 흥부가 구해주고 대가로 박씨를 구해대가 제비가 주는 장면이 나와야겠지만 이 장면은 희화화되어 제비가 날아다니다가 자빠져 다치는 장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도 구렁이에게 공격당했다는 건 까먹고 있었네요. 그냥 다리가 부러져서 고쳐졌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구렁이에게 공격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이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모카의 해피이라는 노래에 10초 정도 되는 전주 동안 무대에 나와 볼까요? 이런? 아 귀여운 네 그렇죠. 모카 노래가 대부분 약간 이런 귀여운 노래들이 많죠. 그렇죠. 배댓이 초딩 때 영어쌤이 틀어주면 다 같이 불렀는데 아 정말? 좀만 들어볼까요? 이야 맞아요 맞아요. 박자도 노래 따라하기도 좋고 그렇겠네요. 영어 공부할 때 좋겠네요. 10초 되는 전주 동안 무대에 나와. 마약에 취한 정키가 가스 실습을 받고 가스 실습실 뛰어나오면 보여질 듯한 모습처럼 미친듯이 양팔을 허우적대며 뛰어다니다 자빠졌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관객이 있는 걸 본 저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이후 흥부가 아주 큰 사이즈로 만들어진 밴드를 붙여주고 저는 퇴장했습니다. 흥부가 가족은 제비가 준 박씨를 심고 자란 후 박을 언박싱하며 금은부와가 튀어나와 기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럴 테죠. 그 다음 놀부가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고 치료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놀부 가족을 맡은 멤버들이 저를 끌고 나와 다치게 하는 장면에서 저는 땅바닥으로 넘어졌고 너무나도 현태가 오더라고요. 이 리틀 관종들의 괴로움이죠. 무대에 서는 건 겁나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을 계속 이겨내는 건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봐주면 기쁠 줄 착각하죠. 그렇습니다. 그 후 놀부도 박씨를 받고 박을 언박싱하는데 도깨비가 튀어나와 혼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깨비 역을 맡은 친구는 그 장면 한 번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제일 불쌍하네요. 그렇게 놀부는 흥부에게 찾아가 흥부 집에 청소와 같은 뒤치다거리를 하는 장면로 연극은 끝났습니다. 퇴장을 하고 대기실에서 의상을 정리하는데 밖에서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저는 의상을 빠르게 갈아입고 얼굴을 가리며 대기실 밖에 있는 친구들을 밀치며 화장실로 뛰어가 미친듯이 얼굴을 씻었습니다. 한 번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니 아직 안 지워져서 남아들은 클렌징을 모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에는 아무도 클렌징을 모릅니다. 아직 안 지워져서 한 번 더 빡빡 씻은 후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들은 저희 연극이 끝난 후에야 도착했고 저와 제 친구 A는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연극 대회가 끝나고 저와 A 그리고 친구들은 회한의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간 저와 연극 멤버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극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갈 무렵 학교 아침 조회 시간에 안내방송이 나오더군요. 잠시 후 영어 연극 발표에 시청이 있을 테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TV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맙소사 이건 꿈일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죽음의 5단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설마 내가 나온 연극이겠어? 다른 거겠지? 와 같은 생각으로 부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온 무대는 상록시민홀의 무대와 너무 비슷했고 비슷하다고 말할 때 마음 알죠? 거부하기엔 너무 비슷하다. 불길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된 후 제비 분장을 한 누군가가 뛰어나오자 저는 이 연극과 관련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화가 치러워 침심이 올라올라고 그렇게 분노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계약서상에 2차 저작물까지는 아니지만 배포와 분배, 배포에 관한 문제 저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 여기서 끝나는 거죠?가 아니라 계속 재생산 되고 배포될 것에 대해서 사실 권리를 주장했어야 되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저는 일상생활에 별 쓸모없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핵폭탄의 충격파에 대비하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원래는 입을 크게 벌리며 큰 소리로 아아 소리를 내야 되는데 차마 소리는 낼 수 없어서 책상에 엎드려 눈과 귀를 막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게 10대 초반에 쪽팔린, 정확한 표현은 쪽팔린. 쪽팔린 경험을 했을 때에 오는 패닉은 정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몸짓으로. 조금 지났을 무렵 반 친구들의 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카의 해피가 웃음소리에 반주로 깔리는 것을 보아 제가 정키처럼 뛰어다니는 장면이 확실했습니다. 그때 저는 방송실에 가서 빌면 영상을 꺼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죽음의 3단계 협상을 거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빌 문제가 아니라 분노해야 될 문제인데. 하지만 연극이 재생되는 지금 교실을 뛰쳐나올 에너지도 없고 간다한들 꺼달라고 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예비군적인 지식 그거는 있었는데 핵폭탄 대응. 법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4단계의 우울을 거쳤습니다. 10분 정도 고통의 시간이 끝난 후 5단계 수용의 마음으로 책상에 원래대로 앉고 나니 제 앞에 보인 모습은 교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별명은 제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제비라는 말에는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남자. 사전에서 일으켰어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려내기 힘든 것이 금품인데. 멸치도 아니고. 이것도 무슨 신화가 있나봐. 신화 속의 어떤 신처럼 계속 금품이 우려나는 어떤. 금품을 티백에 넣어가지고. 아니 최근에 땡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로봇 뭐 데셋인가? 러브 앤 로봇 데스트. 러브 앤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보면 사이렌 신화에 대한 그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사이렌 여신. 약간 그런 메타포가 있어요. 지금 몸몸을 금으로 취장하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상대편이 우려내거든요. 탈취하는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그걸 생각나네요. 굉장히 신화적이다. 우리나라의 제비도 신화 속에서 나왔나 봅니다. 즉 꽃뱀. 러브 데스 로봇. 러브 데스 로봇. 아 그래요? 그 굉장한 작품입니다. 그 마지막 사이렌 나온 작품 보세요. 즉 꽃뱀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모태 솔로였는데. 졸지에 모솔 꽃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제가 이성을 사로잡을 수 없는 외모를 갖춰 꽃뱀을 뜻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비라는 별명도 사그라들겠지라는 생각으로 날을 보냈지만 당시 5학년 전교 부회장이었던 저는 관종의 보직이죠. 5학년 때 전교 회장단. 정말 뭐랄까 나서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좋은 자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교에서 인지도가 있었고 전교생이 다른 연극 멤버의 얼굴은 몰라도 저는 확실하게 기억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겨울방학이 다가올 즈음에는 점점 잊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학교에서는 교과 재창할 일이 있을 때 학교의 풍경과 운동회와 같은 대표적인 활동이 촬영된 영상과 함께 교과를 들어주는데. 원래 교과 영상에는 교장선생님이 연설하시는 모습이 조금 길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극 연습을 할 즈음 교과 영상에 나오던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하시고 아 영상에 블랭크가 생겼군요.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당연히 교과 영상에 있던 장면은 삭제되어야 했겠죠. 이 장면을 땜빵하기 위해 넣은 장면이 저희가 나온 연극 장면이었고 저희는 그렇게 교과 영상에 박제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네요. 보통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넣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상화를 싫어하는 무슬림적 사고 방식의 교장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 제비가 나오는 걸로. 학생들의 모습으로 하자. 최근에 찍은 영상 뭐 있지? 했다가. 구세대로서 말씀드리면 옛날이 좋네요. 연극 영어 연극 대회도 없었고. 이런 영상도 없었죠. 교과의 영상도 없던. 망신당하기 참 힘들었던. 그렇군요. 요즘은 학교마다 교과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과 같이 뮤비가 틀어지는군요. 이사실을 안 저와 애인은 교장실로 직접 가서 그 장면을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드디어 이제 갇혀본 신청을. 어느 정도 법적 지식이 쌓였나 봅니다. 그 사이에. 갇혀본 신청을 내네요. 교장선생님께서 지우겠다고 하시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 장면은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대답은 해주셨습니다. 정치 참여의 찐한 경험이죠. 그러네요. 내가 시의원까지 만나고 왔다. 내가 교장까지 만나고 왔다. 끝.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한 90%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 친구들은 잊지 않고 저를 제비라고 불렀고. 그 별명은 중학교 때까지 이어져 중학교 3년간 제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야 그 별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연을 쓰는 동안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가 연극했던 당시의 모습은 인터넷에서 깔끔하게 지워졌더라고요. 기록 말살형이라니 이렇게 기쁠 수 없었습니다. 5년 정도를 제비라 불리는 경험은 흔치 않지만 순간의 선택으로 큰 실수를 만드는 건 어찌 보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연을 쓰다보니 길고 재미없는 글이 돼버렸네요. 과연 소개가 될까 싶지만 소개된다면 전교 부회장 때 청양고추 먹고 당선된 이야기. 고3 시절 전교생의 내신 성적이 유출되었지만 저와 몇몇 친구들은 전혀 독해되지 않았던 이야기 등을 써보겠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산의 이준영 권림. 네.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재수할 때는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사연도. 사연도 보내게 되고. 계획에 쓰고. 지금 사연 전반에 묻어놨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제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잊혀져감에 대한. 그렇죠. 슬픔이죠 지금. 아 그렇죠. 다른 친구들은 지금 대학을 가 있거나. 네. 이런데 혹시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가장 인상적인 사건을 다시 깊지 못했어. 세상에 공표를 하는 어떤 자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왜냐하면 남들보다 두 배를 재수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패러독스에 익숙해져야 돼요. 인간은. 관심을 받고 싶지 않지만 관심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편안하게 인정해서. 이준영 씨는 이게 일단 본인은 스트레스가 적어 보인다. 그 점 하나는 확실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좀 덜한 편이에요. 보니까. 네. 확실히 제비로 불리는 것이. 사라졌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말 속에 사실은 존재의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그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시에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평론가들은 왜 할까. 그래야 섭외가 되고. 기사라도 한 줄 더 나오거든요. 사회야 망하든 말든.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사연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